이번 시간에는 이 이벤트 중에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는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 쓰는 도구죠. 바로 그 키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키들이 눌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벤트 중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스페이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선택지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주 사용되는 키보드들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키들이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왼쪽, 오른쪽 이런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키나 B키나 C키나 같은 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필요한 키를 지정하시면 그 키가 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응용해서 다른 기능들과 조합해서 이 고양이를 키보드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점프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죠. 우선 이벤트에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는 스페이스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싶다면 자 동작에 있는 것 중에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을 붙여 놓으시면 고양이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보드를 자 오른쪽으로 키보드를 누르니까 앞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왼쪽 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뒤로 가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방향만 살짝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갖다 놓는 것보다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 똑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뒤로 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고양이가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10만큼 가기 때문에 뒤로, 뒤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자 왼쪽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내용을 요것을 조금 다듬어 보죠. 고양이가 뒤를 갈 때 이렇게 뒤로 걸으면 옛날에 마이크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문워크라는 걸 할 때 뒤로 멋지게 걷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극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고양이가 넘어지잖아요. 고양이 넘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뒤로 갈 때 뒤를 보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아직 제가 만든 다른 수업을 보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양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90도입니다. 자 여기 i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 방향이 현재 90도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0도면 위를 봅니다. 90도면 오른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후진하면서 뒤를 바라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고양이가 뒤를 보겠죠? 고양이가 지금 뒤집힌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양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 이벤트 블럭의 그룹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양이의 방향을 90도 방향 보기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 놓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90도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여기서 이 90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양이를 오른쪽을 보게 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붙여서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왼쪽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일단 오른쪽 화살표 키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키를 이렇게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뒤로 가는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죠? 우선 고양이가 뒤집혀져 있고 또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양이를 뒤집어서 고양이가 이쪽 편을 보도록 지금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고양이가 이쪽 편을 보도록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고양이는 현재 이쪽 편을 보고 있지만 고양이가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에서 뒤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을 그냥 1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가 뒤집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 회전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회전방식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회전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고양이가 반대방향을 봤을 때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블럭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뒤로 가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뒤집혀지지 않죠?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양이가 전진방향을 우리가 명령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점프를 뛰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어렵거나 좀 지루하면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이벤트로 가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 스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화면을 제가 조금 확대했습니다. 자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점프하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향은 사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 고양이의 동작을 눌러서 고양이를 고양이의 Y좌표 Y좌표라는 것은 이 수평입니다. 수직입니다. 위, 아래가 Y좌표인데요. 현재 고양이가 서있는 이 지점 이 위치에서 Y좌표를 10만큼 올리면 고양이가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면 이동하면 고양이는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Y좌표 1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50이라고 하고 제가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양이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점프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으면 아래로 내려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가 위로 올라갔을 때 잠깐 멈췄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Y좌표로 위로 올라간 50만큼 내려오게 하면 되죠? 50 대신에 마이너스 50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동작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Y좌표를 바꾸기에서 50을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원래 있었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스페이스키를 눌러볼까요? 어때요? 고양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거를 0.1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라갈 때 너무 딱딱하게 올라가죠? 점프를 뛰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에 틱 올라갔다가 틱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러운 효과를 주고 싶다면 우리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만든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것을 직접 한번 따라해보시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